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에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는 코인노래방 업주, 여행사 대표 등 소상공인 대표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했는데요.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혜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평등권과 영업권 침해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손실 보상과 소급 적용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업장이 주 타깃이 되었습니다. 반면 백화점이나 마트를 비롯한 대형몰은 QR코드 인증이나 최소한의 방역수칙 없이...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질본, 지자체 등 많은 기관에서 여행 자제, 여행 취소 등을 강조하며 공고해 왔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 손실분의 70%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집합금지 기간 동안 수입이 0원이었음에도 약 1,500만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매출 손실분의 최소 70% 보상을 제한합니다. 여야는 대체로 소급 적용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정부는 재전 건전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어 재정 부담이 큰 데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에 대한 당정 간의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8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BS 지혜룸입니다.